안녕하세요 케이니입니다.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수업 계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레일라의 시험을 앞두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하고 넘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 부분에서 이제 지금 여기에 카테고리화 시켜놓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줄은 알아요. 그러니까 이걸 자전거에 빗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자전거를 탈 줄은 알아요. 근데 우리나라 시험에서 원하는 건 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을 실기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. 그걸 평가할 능력 자체가 없는 교육기관들이기 때문에 그걸 못 타고 그거를 얘들이 알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과정 같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자전거를 타려면 페달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겠지? 그럼 그 페달의 위치를 쓰시오라는 문제를 만들어서 시험으로 만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대로 아이들은 이미 자전거를 너무 잘 타는 애들인데 그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 거죠. 이게 이제 본질적인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아이가 모를 것 같은 레일라도 그렇고 에리얼도 모를 것 같은 부분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. 커세티벨을 아느냐 사역동사를 아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모른다 그래요. 아 레일라는 안다 그래요. 에리얼은 모른다 그러죠. 그러면 준사역동사는 무엇인가? 그럼 준하다라는 말을 아는가? 이런 것까지 다 가보면 모른단 말이에요. 한글도 잘. 복잡하죠. 용어라는 게 원래.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에리얼한테 먼저 문장을 한국어로 한국어로 이제 준사역동사나 사역동사 들어가는 문장을 만든 다음에 그걸 영작을 시키면은 다 해내는 거예요. 물론 어머니도 이 부분 당연히 아시겠지만.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봤고 이제 그게 왜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지 작동원리와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나오고 왜 그렇게 나와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영어로 다 가르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지각동사 사역동사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보고 이제 또 다음에 나올 프린트물에 나올 것들 레일라가 설명을 해주고 그 나머지 시간은 아이들의 발화량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됐어요. 서로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하호호 웃고 진행하는 그런 시간이 됐고 아이들의 발화량도 많이 나왔고 해서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. 그냥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당연하게 느끼도록 만들고 당연하게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이들한테 부족한 부분들은 숙제해서 보고 그거를 첨삭해서 다시 피드백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카드 만들어서 숙제로 또 편성을 해주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. 거기까지가 요약이 될 것 같네요.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